수능완성영어 15강의 3번 주어진 문장 favor는 선호하다? 뭐 더 좋아하다? 그것은 좁은 엉덩이를 선호했다 만들었다 그것은 charge bearing에서 출산, 분만 분만은 어렵고 dangerous, 위험하게 만들었고 위치가 선행사로 받는 것은 좁은 엉덩이를 선호하는 거야 엉덩이가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엉덩이가 되게 좁아 그러니까 출산이 지금 어떻다 그랬어? 어렵다 그랬어 그리고 위험하다 그랬어 그리고 위치가 선행사 이렇게 되는 거야 의미한다 엉덩이가 좁다는 거야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많은 호민인들은 라이크는 누구처럼 모던 휴면, 현대 인간들처럼 많은 호민인들은 gave birth to는 뭐뭇을 낳다 infant, 유아들을 호민인이 낳다 death부터 끝까지가 유아를 수시켜주고 있고 capable of는 할 수 있다 survive는 생존하는 거야 on their own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여기 앞에 나시잖아 자신의 힘으로 생존하지 못해 아기를 낳는데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아기를 낳았어 조그만 애를 낳는데 혼자 살 수 없는 애야 자신의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아기를 많은 호민인들이 이 많은 호민인들이 현대 인간처럼 낳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거는 좁은 엉덩이를 선호해서 엉덩이는 이 낳은 아기를 갖다가 키우는 걸 조금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 호민인은 뭐냐면 인간의 조상이야 이는 뭐뭐에서 바이페달 스피시스에서 두 발로 걷는 스피시스 종에서 커다란 발가락은 노을 온 거는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 그리프는 붙잡다 움켜쥐다 그럼 발가락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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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지금 커다란 발가락이니까 엄지 발가락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엄지 발가락은 더 이상 움켜쥐는데 사용되지 않는다 두 발로 걷는 종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종에서 얘가 엄지 발가락이 있으면 물건 잡는데 사용되지가 않아 그래서 그것은 그 발가락이야 큰 엄지 발가락은 얼라인은 여기 정렬하다 일렬이 되다 좀 더 클로즐리 가깝게 다른 발가락과 정렬을 하게 됐다 발가락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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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엄지 발가락도 이렇게 다른 발가락이랑 나란히 반면에 스파인 척추는 스컬은 두개골이야 척추는 두개골로 들어갔다 아래쪽으로부터 들어갔다 not from the back 등쪽이 아니라 아래쪽에서 척추가 머리 두개골로 아래쪽에서 척추가 두개골로 들어갔어 등에서가 아니라 그리고 발가락은 어떻게 된다 정렬되어 있다 다른 발가락들과 어디서 두 발로 걷는 종들에서 그 엄지 발가락이 물건을 움켜쥐는데 사용되지는 않고 지금 두 발로 걷는 종에 대한 얘기잖아 그래서 워킹 걷는 거야 두 다리로 걷는다는 거야 두 다리로 걸으면은 지금 뭐라 그랬어 엄지 발가락이 다른 발가락과 정렬되어 있고 두개골이 등이 아니라 아래쪽에서 이렇게 두개골로 들어간다 그랬잖아 척추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어 근데 또 두 발로 걸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너는 피로로의 재배열 라는 거죠 등과 힙 엉덩이와 심지어 브레인 케이스는 두뇌 머리에 재배열을 피로로 하게 된다 두 발로 걷게 되면은 그렇게 되고 답은 여기 2번에 들어가서 또 그것은 두 발로 걷는 거는 좁은 엉덩이를 선호를 한다 그래서 아이 낳는 것을 두 발로 걷게 되면 엉덩이가 좁아야 돼 그럼 아기 낳는 게 어려워지고 위험해지고 아마 두 발로 걷는다는 건 의미할 수 있는 거죠 많은 현대 인간들처럼 호민인 인간의 조상들은 혼자 힘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아기를 낳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것은 이 그것이 가리키는 건 지금 혼자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아기를 낳았다 그랬죠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아기를 낳은 거야 자 이건 의미하는 거야 뭐를 그들의 아기들이 혼자 못 살아 애가 필요해 혼자 못 사니까 more parents 더 많은 양육을 필요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위치가 선행사로 받는 건 양육이야 그것은 양육이 아니라 안문자 전체다 아기가 더 많은 양육이 필요해 양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회성을 인커리지 격려하고 그리고 호민인들이 호민인의 아빠가 인벌브는 참여 관여 아이 양육에 호민인 아빠가 좀 더 많이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관여할 수 있도록 인커리지 용기를 주고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 뭐가 여기 대시 가리키는 건 아기가 혼자 힘으로 살지 못한다는 건 대로 있다 많은 간접적인 두 발로 걷는 것에 간접적 영향이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린 아직까지 정확하게 몰라 두 발로 걷는 것에 영향이 있어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이 있지만 우리는 왜 호민인들이 두 발로 걷게 됐는지는 몰라 아마 두 발로 걷는 것은 렛은 사역동사 렛 에이 삐하도록 하다 두 발로 걷는 건 우리의 조상들이 걷거나 런 뛸 수 있도록 해서 더 멀리 이는 모모에서 풀이 있는 사바나 땅인데 스프레드 퍼져나가 있잖아 쿨링 월드니까 차가워지는 세상에서 이는 모모에서 패스트 과거 서리 밀리언 이율즈니까 밀리언이 백만이잖아 서리니까 삼천만 과거 삼천만 년 전에 차가워지는 세상에 펼쳐져 있던 삼천만 년 전 옛날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 근데 이 세상이 어때 차가워지는 세상이야 있었던 풀이 있는 사바나 지역에서 이 사바나 지역은 차가워지고 있었고 삼천년 전인데 거기서 우리의 조상들은 뭐해 걸어 그리고 더 멀리 뛰어다녀 이것을 허용해 줬단 말이야 두 발로 달리는 것이 사바나에서 달리는 것을 좀 쉽게 해 줬다 자 그것은 또 두 발로 달리는 거 있잖아 또한 풀이 자유롭게 해 줬다 인간의 손을 자유롭게 해서 스페셜 라이즈 이는 전문으로 하다 매니플러티브는 여기 옆에 보면 손으로 다루는 손으로 다루는 일이야 인클리닝은 포함해서 마침내 도구 만드는 걸 포함한 손으로 만드는 그 일을 전문화 할 수 있도록 해 줬다 두 발로 걷는 종에서 엄지 발가락은 더 이상 물건을 잡는데 사용되지 않아 그래서 그것은 좀 더 밀접하게 다른 발가락과 정렬되어서 있고 반면에 척추는 아래쪽 등이 아니라 아래쪽으로부터 두개골에 들어간다 두 발로 걷는 종에서 두 발로 걷는다는 것은 엉덩이와 좀 더 어렵게 위험하게 만들고 아마 의미할 수 있는데 현대 인간들처럼 많은 호민인들은 유아야 혼자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유아를 낳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유아를 낳았다는 것 의미의 아기들이 좀 더 많은 양육이 필요하고 콤마 위치 그것은 아마도 아이들이 더 많은 양육이 필요하니까 더 많은 사회성이 필요로 했고 호민인 아빠들이 좀 더 아이 양육에 관여하도록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간접적인 두 다리 걷는 것에 영향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왜 호민인들이 두 발로 됐는지 잘 몰라 아마 두 발로 걷는 건 우리의 조상들이 걷거나 더 멀리 풀이 있는 사바나 땅에서 지난 3천년 전에 차가워지는 세상에 펼쳐져 있던 풀이 있는 사바나 땅에서 걷고 달릴 수 있도록 렉 허용해줬다 또한 그것은 인간의 손을 자유롭게 해서 손으로 하는 일을 전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마침내 도구 만드는 일을 포함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